만혁성, 요즘에 멋 좀 부린다, 요즘에 많이. 요즘 보면 이런 것도 많이 사고 보니까 반지도 많이 사고 목걸이도 많이 사고 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K-뷰티에 대해서 알게 됐구나. K-패션. 그리고 요즘은 약간 쉬는 날 때는 카루스길이나 다른 곳에서 가서 약간 옷 사고 화장 사고 반지를 액세서리 많이 사요. 그래서 네가 아무래도 이런 걸 많이 해서 최근에 틱톡 챌린지가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맞아요. 네가 옷을 많이 샀구나 라는 걸 그러고 너의 틱톡 챌린지를 보고 내가 알 수가 있어. 아 진짜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알렉사의 그 뷰티력을 더 높여주는 뷰티 크리에이터였어요. 정말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를 어렵게 서배했어 알렉사에 위해서. 아 진짜요? 오 그러네요.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알렉사. 하이 나이스 미치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렉사입니다. 알렉사입니다. 머리까지.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알렉사님 너무 반가워요. 너희를 처음 봐. 우리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알렉사 왜 그러는 거야. 비보드 어워즈. 그 머리도. 맞아요. 퓨백도 엄청 많으신 거예요. 대박, 대박.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잖아요 원래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중간에서 그냥 올린 거지. 맞아.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오늘 알렉사가 멀티버스 컨셉인데 원래 AI 멀티버스 컨셉이에요. 근데 오늘 두 명의 알렉사를 제가 동시에 얻어서. 꿈과는 알렉사 와주셨어요. 우와. 지금 여기 오신 분이 소독님이라고 정말 핫한 요즘에 많이 정말. 유튜브에서 영상 많이 봤어요. 보셨어요? 네. 많이 봤어요. 저도 알렉사님 영상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브이라이브까지 다 봤어요. 진짜요? 다 봐요? 네. 너무 귀여워요, 토끼. 감사합니다. 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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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님 멀노에서 나오는 멀노입니다. 알렉사님 너 앞으로 아플 때 너 집에서 쉬어. 저 대신 이분이. 저 너무 오래 걸렸어요. 4시간 걸렸어요. 정말요? 네. 메이크업 2시간, 헤어도 2시간. 저희 헤어 선생님이 알렉사님 너무 팬이신 거예요. 진짜요? 네. 제가 오늘 녹화하러 간다고 했는데. 누구 녹화냐고 해서 알렉사님이다 했더니. 어? 그 1등 하신 분 그분이냐고. 그래서 너무 신난다고. 스프레이도 이렇게 수급해 주시고. 가발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버텨. 버텨. 버텨야 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 볼 텐데. 지금부터 메이크업의 가장 고수인 소봉님과 알렉사님에게 이 모든 정권을 넘기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렉사님은 알렉사님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메이크업을 잘하는 것 같으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잘하는 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평소에 직접 하고 다니세요? 어? 스케줄 없을 때는 네. 직접으로 해요. 메이크업 할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하고 아이라이너. 눈썹이랑 아이라이너. 약간 눈 쪽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네요. 오. 알렉사님 오늘 어떤 메이크업 하고 싶으세요? 네. 커버 메이크업을 보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커버 메이크업 같은 거. 커버 메이크업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어제 선미 선배님 컴백하셨는데요. 그럼 너무 예쁜 주황 머리로. 예쁜 러블리한 메이크업도 있고. 아마 그런 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 걸. 여기 부익부 비닉빈. 여기 알렉사 거 이만큼. 여기는 자본주의를 결실하게 볼 수 있는 얘기네요.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네요 벌써. 여기 디테일 자체가. 저도 이제 삼양계 3년이라고. 저도 이제 뮤직비디오 제작을 한 벌써 20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보던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주제는 없지만. 제가 셀프로 한번. 제가 셀프로 한번. 이제 해서. 정말요? 알렉사랑 배트를 한번 하려고요. 오. 커버 메이크업 배트를. 지금 커버 메이크업 이렇게 하시는 거 하고. 저 혼자 셀프 메이크업 하는 거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눈썹 눈 코 블러셔 입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피부 먼저 유사하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맞아요. 할게요. 이게 이제 피부를 손 정리도 하고 커버도 하는 쿠션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네. 여기 딱 열면 이렇게 또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이거 바르시면 돼요. 골고루 잘 바르셔야 돼요. 먼저 파우더로 피부가 촉촉하셔서. 네 맞아요. 파우더로 뽀송뽀송하게 먼저 할게요. 네. 나 진짜 습해요 요즘. 너무 싫어요. 맞아요. 아 자꾸 웃음이 나와서. 뒤에 백그라운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뒤에 백그라운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미 오빠 선민입니다. 선민. 선민입니다. 그거를 톡톡톡 두드려야. 맞아요. 고르게 돼요. 동그라미가 전체에 다 닿게끔. 그렇게 찡그리면 주름에는 또 안 들어가.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거 같죠? 기다려 보세요 저. 결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 기대돼요. 파우더보다 조금 진한. 그런 색으로. 지금 저희 얼굴 보니까. 혹시 뭐 짱점 땅점. 있으실지 좀 생각하실래요? 우선 얼굴이 진짜 너무 작으셔서. 첫인상에 너무 놀랐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눈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눈썹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제 안무가 공개됐는데. 네. 커버 댄스 하실 수 있어요? 어 살짝만. 살짝만 할 수 있어요. 카피머신이에요 카피머신. 아 진짜요? 네. 별명이 신도리코에요 신도리코. 너무 신기하다. 여기는 메이크업계의 신도리코. 여기는 댄스계의 신도리코. 여기는 댄스계의 신도리코. 네. 저는 개그계의 신도리코. 제 눈썹 한번 해볼게요. 네. 선미님 눈썹이 되게 아치형인데. 또 엄청 아치형이진 않고. 살짝 일자 같은 아치형이에요. 맞아요. 알렉사님은 약간 사선으로 일자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조금 동그랗게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정해요. 정해요. 알렉사는 미국에 있을 때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 메이크업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약간 눈매가 좀 화려하게 했어요. 완전 옛날 얼짱 스타일 메이크업 많이 했어요. 미국 얼짱은 어떤 느낌이지? 손눈썹으로 하고 렌즈도 키고 그런 스타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원래 커플 메이크업 많이 안 하고. 원래 무대 화장 아니면 데일리 화장 받고. 그러면 처음으로 커플 메이크업 받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진짜 잘 모른데. 저희 피부 보니까 어떤 톤인 것 같아요. 웜톤, 쿨톤. 파란색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래서. 레드 립도 잘 어울리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레드 의상도 잘 어울리시고. 레드 조명도 잘 어울리시고. 감사합니다. 빨간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쿨톤. 쿨톤. 제 피부는 그러면. 네. 웜톤인가요? 쿨톤인가요? 딱 보시기에는. 200톤, 300톤 이런 거 말고. 네. 웜톤인데. 근데 약간 살짝 올리브 톤도 있어서. 올리브 톤? 네. 이런 데 귀 색깔이라든지. 이런 목 색깔 이런 거 보면. 웜톤이신 것 같아요. 붉지 않으셔서 많이. 이거는 안 씻어서 그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안 씻은 톤? 안 씻은 톤. 네. 네이키드 톤. 오케이. 네, 그렇다. 오케이. 아, 이게 눈썹 용이군요. 네. 네, 맞아요. 붓꽃이 쓰듯이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아, 걱정돼. 살에다가 막 바르실 것 같아. 어? 어떻게 했어요? 거의 지금 붓꽃인데요? 아니,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어? 잘 됐다, 근데. 이상하게 바르셨는데 엄청 잘 됐는데요? 제가 서당께, 서당께. 서당께 3년이어서. 너무 달라, 방법. 깜짝 놀랄 거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은. 원래 음악 할 때마다 눈썹 탈색하고. 근데 그런 거 원래 제가 너무 싫어요. 눈썹 탈색 싫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섀도로 색깔 바뀌는 거.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제가 섀도로 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보셨어요? 네, 봐. 눈썰미가 아주. 진짜 탈색염색 몇 번 해보았으니까 이제 거의 태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컨셉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절에도 갔다 왔잖아. 네. 대한민국 케이팝 최초로. 비구니 컨셉을 한번. 비구니 컨셉을 한번. 머리를 한번 사악 밀고. 음악도 그런 목탁 베이스에. 똑똑똑똑똑똑. 마하반냐반나. 난 내가 좋았어. 오케이. 어떠세요? 감독님 먼저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대신. 그러면 저는 소봉님이랑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앨범은. 저랑요? 소봉님이랑 먼저 제가. 도망가세요. 눈이 바로 저기 있어.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마하반냐. 난 내가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눈썹에 오렌지 색깔을 조금 가미하면. 더 약간 선미님. 선미님이 눈썹을 오렌지색으로. 맞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한국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한국에. 오렌지를 좋아합니다. 열정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제 아이섀도우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섀도우는 선미님이 약간 환타 오렌지 같은 색깔을 쓰셔서. 저도 오늘. 요런 약간. 오렌지 베이지 색깔 음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요 팔레트에 있는. 요런 환타 오렌지 색깔. 한번 써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황색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 색깔 발랐어. 그러니까 이 생각은 다래보는星. 오, 그래도 뭔가 나쁘지 않은데? 음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맞아요, 지금 감고 있어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속눈썹을 조금 먼저 붙여볼게요. 네, 좋아요. 선배님이 이번에 가시 같은 속눈썹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가시 같은 거 갖고 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뷰러 먼저 조금 해볼까요? 아프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송눈썹 안 찝힌 상태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네. 송눈썹을 찝어서 해야 되는데. 안 찝고 그냥 모양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쌍꺼풀 입겼어요. 저게 쌍꺼풀 집게가 아닌데. 쌍꺼풀 입겼어요. 이 마법의 덕분에. 쌍꺼풀 입겼어요. 쌍꺼풀 입겼어요. 원래 속눈썹이 정말 기셔서 이게 티가 잘 날지 모르겠어요. 제일 긴 걸로 주문했는데.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떠볼까요? 난다, 난다. 다행이에요. 우와. 디디 거의 장인 정신으로 지금 하나씩 한 땀 한 땀 눈썹을 붙이시는. 맞아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떨려요. 떠보세요. 아, 됐다, 됐다. 약간 이게 진해처럼 생겼네요. 네, 맞아요. 우와, 이게. 잘 아실 수 있죠? 이런 얼굴. 이런 표정. 절대 이게 메이크업. 제가 우스꽝 솔로 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성실껏. 어? 됐다. 마음에 드세요? 껴 다닐 때 구형수 위주로 공부를 했었으면. 제가 지금쯤이면. 너무 예체능 위주로 공부해가지고. 아. 어, 너무 잘했다. 이제 마스카라를 조금 할게요. 손썹이 정말 길어요. 이제 저는. 저만, 저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긴 해요. 이거 엄청 연한 아이라이너거든요. 약간 투명한 아이라이너. 아, 이거 여기. 네네. 색깔 잘. 네네. 색깔 잘 조절하셔서 하셔야 돼요. 넌 오이. 어, 잘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손을 한 번 퍽퍽퍽을 해서 농도 조절을. 손을 퍽퍽퍽. 좀 더 연하게. 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선미님. 네. 눈꼬리처럼 여기 살짝 처진 것 같으면서도 올라간 눈꼬리. 네. 샘들아보줌. 선미님 닮아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거 있는데요. 얼굴형? 제가 어떤 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하관이 엄청 날렵한? 그런 형태의 얼굴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화장할 때는 어떤 스타일. 저의 얼굴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잘 몰라서.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여기 쉐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비슷하게 하려고. 얼굴 너무 이만큼인데요. 이만큼이에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작으세요. 원래 미국에서 약간 얼굴 작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미국은 어떤 걸 어떤 걸 해요? 얼굴이 작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와 너 그냥 so beautiful. 맞아요. 그냥 너가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pretty. pretty. 네 약간 얼굴형 비율 같은 댓글, comments, 대화를 많이 하네요. 그리고 너 그냥 옷이 예쁘다, 가방이 예쁘네, 머리 예쁘네 이렇게 많이 하죠. 저는 40 몇 년째는 넌 살쪘다 얘기만 들어서. 얼굴형 같은 거는 한국에서 약간 고양이상, 강아지상, 다이노소얼상 그런 거. 근데 미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얼굴에 대해서? 그냥 약간 모양? 약간 heart, circle, rectangle. 한국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눈썹 얘기로 한 시간 가고. 뭐 뭐 얘기로 한 시간 가는데 그게. 근데 우리 캄롱님의 얼굴 어떤 얼굴형인 것 같은지 좀 궁금해요.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블러셔 해볼게요. 네. 블러셔가 선미님이 귤색으로 하고 또 주근깨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 여름에 좀 탄 거 같이. 여기 이런 오렌지 색깔 사용해서. 너무 예뻐요. 예쁘죠, 이거. 진짜 예뻐요. 주근깨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주근깨 너무 기대돼요. 정말요? 주근깨를 지금 최대한 비슷하게. 진짜 주근깨처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소분님 최고요. 제 입술할게요. 네. 오렌지 펄 립스틱 할게요. 네, 오렌지 펄 립스틱. 내 눈으로 해서요. 호정. 이게 거울이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네요. 그런데 자신과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네요, 거울 향이 있으면. 한 번 가. 투샷이 너무. 상둥이인데? 상둥이인데. 어때요? 좀 더 아쉬운 부분이나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뜨거워진 엄두 다시 가요. 약이 올라요. 한 번쯤은 몰라줘. 출피요. 에어 에어. 열이 올라요. 자, 다음은 이제 알렉사가 너무 메이크업에 자신감이 많이 보여서 알렉사 본인이 직접 셀프로 크로메이커를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선미는 어떤 케이팝 아티스트. 맞아요, 완전 러블리한 여성스러운 느낌인데. 이제 혹시 반대쪽으로 해외 가수라면 좀 더 상, 좀 더 풍요란 데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좋아요. 해보고 한번 커버해보고 싶은 팝 아티스트가 있나요? 저 당연히 제가 레이디 가가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컨셉 앨범 나올 때마다 컨셉 메이크업 너무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봉님을 대신해서 우리 알봉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봉? 네. 도전! 자, 스타드. 오케이. 여기 레이디 가가 레인 온 미 메이크업 커버 할 건데. 저보다 눈썹 볼이 너무 얇고 길어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스케치하고. 스케치 먼저. 스케치 먼저 하고. 스케치. 스케치. 아까 한국 메이크업은 눈썹 결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결이랄 게 없어요. 일단 진하게 정확하게 채우는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스케치. 바로 그 흰색 라이너로. 눈 안에 쪽으로부터 시작하고. 근데 약간 이런 그래픽 라이너 할 때는 먼저 모양 잡는 거 제일 중요해요. 응, 맞아요. 나중에 뷰티 크리에이터처럼 영상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요. 네, 메이크업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먼저 모양 잡고. 스케치를 끝냈네요. 네, 맞아요. 그걸로 물감으로 칠하듯이 채우는 거예요, 이제. 네. 테두리 안에. 근데 제가 솔직히 알렉사가 커버하는 것도 많이. 결과물만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알렉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알렉사의 어떤 또 새로운 또 모습을 또 발견하는 거 같아가지고. 진짜 알봉님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네. 근데 이런 마스카라 너무 좋아해요. 약간 익스텐션 들어간 거. 맞아요. 바르면서 좀 더 길게 만들어요. 더 길어지니까. 네. 진짜 뷰티 크리에이터 같네요. 메이크업하는 장면 재공개예요, 진짜. 네. 네. 너무 와.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레이 가가. 우와. 진짜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디테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네. It's me, Lady Gaga. 어떻게 소봉님. 어떻게 우리 알봉님을 봤을 때 메이크업 실력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예쁘다. 오, 만약에 10점 만점이면 9점. 일단 메이크업만으로는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소봉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어떤 느낌이셨어요? 알렉사님도 이렇게 실물로는 처음 뵀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퍼스널리티가 되게 스윗하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도 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머리 있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보람 있어요 정말. 보람 있어요 정말.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all the time and I blow your mi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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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ain Eat it up